안녕하세요 궁스입니다 요즘 게임 이벤트 소식이 많아 자주 배웠죠? 이번에는 천회명월또 모바일에서 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천회명월또 모바일 정식 서비스가 드디어 24일에 시작된답니다 이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었나요? 지난 3월에 있었던 CBT 이후로 정식 롱칭이 임박한 것 같다 싶었지만 확실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아 기다리던 중이었죠.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천혜명월도 모바일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네이버 게임 라운지로 들어가 보시면 공지사항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CBT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데이터가 모두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정식 롱칭 서비스가 시작되면 다시 처음부터 레벨을 올리셔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CBT에 참여했습니다만 다시 처음부터 레벨을 쌓아야 하겠네요. 그래도 CBT 때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배경음악과 아트워크, 사전 예약 시 보상 등이 추가로 안내되어 있으니 한 번씩 보시고 정식 출시일을 기다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천혜명월도 모바일 정식 출시 이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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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